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4과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제목부터 볼까요? 태양광 발전 운영입니다. 우리가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다 시공하고 완료돼서 중공 처리가 됐죠. 중공이 되면 전기 사업자가 되신 거고 사실 전기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시는 거죠.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필요하네요.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업무를 보시겠죠. 그러한 업무를 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겠죠. 일상 점검부터 시작해서 정기 점검 그리고 실제 발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긴급하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점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까지 그걸 우리가 운영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개념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내용들은 딱 몇 가지가 안 되네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전소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인지하기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하나를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전체적인 용량은 지금 현재 1.5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Array 이 정도? 그 다음에 Array 후면 그리고 접속반의 외형 그리고 접속반의 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전체적으로 메인 차단기, 퓨즈, 그리고 SPD,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 이 정도? 이러한 개념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인버터반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Array 뒷면에다가 인버터반을 따로 모아놓은 거고요. 변압기가 지금 현재 한 3대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배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변압기 1대, 2대, 3대 배전반도 크게 3개 그리고 보호계정기 설비까지 여러분들한테 외관상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전체적인 개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구나. 이걸 내가 운영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상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발전 수익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 신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개시 신고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절차 때 벌써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사업 개시 신고. 누구한테 하느냐? 산업통산자업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시 도지사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냥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개시 신고입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련된 내용에서 신고서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까지 보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기 사업자는 산업통산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 결국은 내가 사업 허가를 내고 중공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의무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사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무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발전 사업하는 경우 최초로 전력을 거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사업 개시 신고를 제출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 신고라고 하는 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경계선이 3000kW 이하이다. 30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시 도지사에게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그리고 허가권자죠. 결국은. 그래서 사업 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사업 개시 신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의 용량과 매수, 대수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신고 수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벌써 인원과 절차 때 많이 암기하셨던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는 얼마만큼 발전 수익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RPS 제도, S&P하고 REC 이거에 대한 정산관리죠.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그냥 좀 다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시면 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순서를 조금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RPS 제도죠. RPS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 일정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사, 발전설비는 이렇게 되겠죠. 자 발전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500MW, 우리는 50만 킬로와트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용량입니다. 자 일정 규모 이상의 500MW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발전사업자는 그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RPS 제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상황적으로는 본인이 태양과 발전설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든지 이런 형성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RPS 제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전수익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수익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판매한 거예요. 실제 전력을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수익. 그리고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거죠. 발전소에서는 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서 발전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 전력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계통을 연계하고 나면 송배전 선로에 나의 발전소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발전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때 발전량과 계통 한계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 가격을 곱해서 그것만큼 발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전력 판매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S&P라고 얘기하는 건 계통 한계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고 시험 보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S&P 가격을 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얼마의 수익이냐라고 하니까 원 단위로 끝난다면 S&P 단위가 원 퍼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S&P 가격의 단위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량 자체의 단위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구조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공급 인증서 우리가 REC REC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수익으로 창출을 하는데 결국은 판매 가격은 결정이 날 겁니다. 판매 가격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판매량이라고 하는 REC을 결정하는 REC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발전량의 기본적으로 설비별 가중치라고 하는 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결국은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 이런 거를 위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반 부지에 할 건지 임야에 할 건지 또는 건물 위에 할 건지 또는 수면 위에 할 건지 수상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황적으로는 가중치가 높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도해야 되겠다라고 보이겠죠. 최근 발표된 최종적인 가중치는 수면에 설치하는 게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수면에 설치하는 게 렉당가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VE라고 하는 거 결국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우리는 공급 인증서에 판매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렉을 결정하고 그 렉이라고 하는 건 알릿이라고 하는 건 발전량인데 단위가 달라졌네요. 메가와트 아워예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1렉을 기준으로 우리가 1메가와트 아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요. 자, 메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죠. 키로와트 아워보다 천 단위 10의 3승 그러니까 천 키로와트 아워를 우리가 1메가와트 아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렉으로 하니까 렉, 1렉에 판매 단가 그걸 곱해서 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공급 인증서의 판매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 뭐 상황적으로는 문제의 유형에서는 1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는 공시 판매 수익 공급 인증서의 판매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렉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가중치 뭐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가중치를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 부지, 임야, 건축물 그리고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용량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용량 기억하시죠? 3000kW 이하까지는 어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우리 이 단위도 3000kW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그냥 가장 작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단위를 보통 우리가 100kW 미만으로 보죠. 자 100kW 미만이라고 하면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까지 그리고 3000kW를 초과하는 그리고 3000kW 이하, 3000kW 초과 똑같이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까지 3000kW 초과까지 자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일반 부지냐, 임야냐, 건물이냐,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냐 자 일반적으로 일반 부지라는 건 전답, 과소환 이렇게 되겠죠. 임야는 산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산지는 기본적으로 가중치가 0.5니까 1도 못 받는다니까 산지는 아무리 우리가 지대, 땅값이 저렴하더라도 상황적으로 경제적이라도 자 렉당가에 대한 이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선 임야는 조금 불편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임야는 가중치가 0.5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일반 부지요. 자 일반 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답, 과소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여러분들이 대지에 설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높은 단가가 1.2, 1.0, 0.8 거의 0.2 순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까지 3000kW 초과 이렇게 해서 임야 일반 부지, 임야료, 일반 부지에 하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건축물은요. 자 100단위가 없어졌네요. 3000kW 이하와 3000kW 초과로 해서 1.5와 1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3000kW 초과하면 그럼 그 밑에 있는 3000kW는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어지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그 세부 가중치 계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은요. 가중치가 중요하니까. 자 건물 끝났고요. 그 다음은요. 유지 등의 수면의 부유에서 설치하는 경우 수상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뭐 해상도 되고요. 또는 그냥 담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6부터 시작해서 1.4, 1.2까지죠. 결국은 3000kW 초과해도 가중치가 1.2. 그래서 임야에 주어지는 가장 높은 가중치만큼 주어지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설비가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중치면에서는요. 어쨌든 뭐 부유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좋습니다. 좋죠. 가중치면에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까지 3000kW 초과까지. 그래서 1.6, 1.4, 1.2.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2 정도 수치가 감소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아마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부지 가중치 산정 방법입니다.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는 단위가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까지 3000kW 초과까지니까 우리가 이 100kW 미만이라고 하는 용량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999로 이 100kW 미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100kW 미만은 그냥 가중치는 1.2가 될 거고 100kW를 이상이 되는 부분은 99.999까지는 1.2의 가중치를 주겠고 그 나머지는 어디까지가 한 게요? 3000kW 이하까지니까 그 용량에 3000kW 이하까지 해당되는 부분이면 99.999를 뺀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 해당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럼 3000kW 넘어간다. 그렇죠. 이거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겠다. 그렇죠? 3000kW 이하니까 3000kW를 한번 내가 만들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가중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99.0999까지는 가중치를 일반 구지니까 1.2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자 그럼 이만큼은 빠졌으니까 전체 용량에 1, 10, 100, 1000 마이너스 99.999까지는 그렇죠? 1.2 그리고 그렇죠? 1.0의 가중치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 10, 100, 1000 이렇게 계산하는 걸 가중치 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조금 넘으면 뭐 한 우리 4,000kW라고 가볼까요? 자 4,000kW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네요. 자 이거였고요. 4,000kW 이거 1번 이거 2번이요. 자 4,000kW라고 하면 이건 동일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써야 되겠네요. 자 99.999는 가중치는 어쨌든 1.2를 받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3,000kW까지는 또 가중치를 1.0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99.999를 뺐으니 그렇죠? 용량에 자 용량이라니 자 얼마가 3,000kW까지는 1.2니까 3,000kW에서 얘를 뺀 만큼 자 2,900.001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자 1.0의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죠? 용량에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 두 개 합했을 때 3,000이니까 3,000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4,000이니까 그죠?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4,000이니까 그죠? 나머지 1,000 1,000 정도는 그냥 0.8의 가중치를 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의 4,000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중치를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소수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자 뭐 하겠다고요? 소수점 넷째 자리는 끊어버리겠다고요. 자 소수점 넷째 자리는 절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중치 계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는 해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반 부지라서 일반 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뭐 수면이라든지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 너무 쉬운 내용이죠.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치 용량이요. 자 그러면 건물로 넘어가죠. 건물은 3,000kW 이하와 3,000kW 초과니까 단위가 1.5를 기준으로 하고 3,000kW 이하는 1.5 3,000kW 1.5 그리고 3,000kW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렇죠. 3,000만 빼고 나머지 1.0으로 하고 용량은 그렇죠. 이렇게 나눠줄 거다. 자 우리 교재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필기, 실기 필기에는 뭐 중요하지는 않고 실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쓰셔도 돼요. 되셨고요. 자 다음은요. 자 수면에 설치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도 마찬가지로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3,000kW 이하 3,000kW 초과로 나눠져 있고 자 1.6에서 1.4, 1.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왠 끝에 것만 보셔도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요? 자 99.999 곱하기 1.6 플러스 그 다음은요. 그렇죠. 2,900.001 그렇죠. 여기 001까지고요. 그리고 1.4 곱하고 나머지 용량은 3,000kW로 빼서 1.2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용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꼭 계산 방법 확인하고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필기실에 다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인증서의 REC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난 다음에 REC의 판매 단가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공급인증서의 판매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수익, 전체적인 수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S&P 또는 RE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걸 어떻게 참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플로우 차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수익 창출 구조가 있습니다. 우선은 참여 방법은 이게 다예요. 발전량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것만큼 공급인증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그걸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에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이 있는데 현물시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식해봐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어쨌든 주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구하시는 분 올리는 가격, 내리는 가격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계약시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소라든지 지역공급사업자라든지 이렇게 발전사업자, 결국은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라고 지정돼 있는 그런 발전사업자와 공식적으로 특정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경쟁입찰, 입찰가에 참여하셔서 그걸 20년 동안 공급함으로써 발전수익을 창출하시는 겁니다. 모든 태양과 발전설배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계약시장 형태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흐름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공급량의 비율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좀 달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이후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그저 3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영상이 지금 2020년도 영상이니까 저는 12.5%를 강조할 거고 내년에는 14.5%를 17%를 강조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연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앞으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상황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2022년이니까 10.5%는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14.5% 향후 어떻게 조금 향후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될 조건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S&P 또는 REC 정산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 측면이니까 얼마큼 발전 수익이 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러한 걸 관리하시는 분은 뭐라고 한다? 안전 관리자. 전기 안전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전기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한 중간 또는 우리 이 4과목이 크게 3개의 책토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안전과 관리된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중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은요. 왜요? 법이 변경돼서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론 최근 변경된 내용인데 조금 실제 원문과 원문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원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좀 교재 내용을 후반부 부분에 조금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실 때 뒤에 거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옆에 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나와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셔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다 라고 하니까 누군가를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리, 공사감리 이런 분들은 배치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건 고용을 하거나 나의 시설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위탁관계 정도입니다. 어쨌든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기안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우리가 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라든지 한국전기설비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때 하나 기억하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거. 그쵸 안전의 3원칙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원칙은 뭐였나요? 자 모든 전력사용시설물은 그쵸 절연한다였죠. 자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접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요. 맞습니다. 차단기 설치하는 거였죠. 자 이거의 흐름은 어떤 거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흐름은요. 자 모든 전력사용시설물은 절연을 하는데 이 절연은 다 대지로부터 절연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 절연이 파괴가 되면 감전의 위험이 1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감전의 위험을 우리는 이 접지 시스템으로 우선 바이패스한다. 우회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감전의 위험이 사라지진 않았으니 우리는 이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그 절연이 파괴된 걸 확인하겠다. 보통 다 지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는 단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사고를 검출해내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전원을 차단을 하는 건 우리가 안전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하고 이게 완전 시스템으로 구현이 잘 돼야 우리는 전기 안전이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셨죠? 그러니 나머지 나오는 건 글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의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고 동작해야 되고 당연하고요.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이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어놨을 때 나의 이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되셨죠? 좋고요. 그 다음은요.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기능에 전기적으로 또는 자기적으로 장애를 주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요.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걸 선임을 하는 조건이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월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실시 결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일지를 작성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사항에 관련된 전기실 책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를 위임하고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럼 안전은 뭐다?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걸 안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교재 관련된 내용 말고 화면으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 결국은 나는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임해야 될, 내가 고용해야 될, 내가 위탁해야 될 그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춰줘야 됩니다. 위에, 뒤에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된 직원으로서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뭐예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분은 전기사업부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는 전기안전공사가 있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좋고요. 그 다음은요. 장비를 보유한 자. 이거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위탁하고 누구에게는 개인사업자에게 줄 수 있느냐. 자,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전기설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kW 이상의 전기설비다. 그런 설비는 보통 뭐냐? 의료기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집회장,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량이 얼마예요? 20kW 이상이기만 하면.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이게 좀 더 중요하죠. 20kW 이상의, 이상, 초과네요. 죄송해요. 20kW 초과하는 모든 발전설비. 자, 발전설비니까 누구 포함인 거예요? 태양광 포함입니다. 결국은 내가 설치한 20kW를 초과하는 설비는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가중치에서 여러분들 100kW 미만도 포함이 되겠죠. 결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사용전압, 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모든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선임 제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그 몇 가지가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쭉 제가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되셨죠? 자, 설비 용량이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아까 전에 초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하의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가정용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휴지 중인 전기설비입니다. 휴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전에서도 휴지 공고 신청서 같은 것들을 받으세요. 개통 연계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휴지한다면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정지하고 있는 전기설비도 안전관리 선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이 갈 겁니다. 내가 전부 다 할 거냐. 어쨌든 이런 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사업자야 하고요. 전기설비 규모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밑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거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용량이 1000kW 미만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뭘 할 수 있다? 대행. 자, 관리 대행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10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자, 원격 감심 및 제어 기능을 갖춘 용량은 3000kW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대행을 하시죠. 보통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1000kW 미만까지 그리고 원격 감시와 제어를 갖추면 3000kW 미만까지는 대행 사업자에게 대행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하면 안 될까? 대세요. 개인 대행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규모로 따지자면 용량이 250kW 미만입니다. 자, 똑같이 원격 감심 및 제어 기능을 갖춘 용량이면 750kW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250kW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미만이다라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인 대행사에게 맡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한 조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뭐 다 암기하기엔 쉽지 않죠. 자, 한 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시죠. 자,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죠. 자, 자본금은 2억 이상이어야 되고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 그리고 실무경력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실무경력 4년 이상의 사람을 10명을 결국은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는 거의 2배의 경력과 인력이 필요하다. 되셨죠.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은요. 자, 그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자는 대행산업기사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공용장비와 개인장비를 구축하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대수를 다 기억하시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개전기 시험기라든지 전환 내력시험기라든지 전환장 측정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인도 구비를 해야 한다. 뭐다? 접지저항 측정기라든지 전환장 측정기라든지 고압, 특고압, 검전기 또는 저압, 검전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명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요.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000kW 미만까지는 대행할 수 있다. 250kW 미만까지는 개인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kW 이상이면 반드시 내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안전관리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는 다 되는 거예요. 다. 자, 내가 고용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00kW 이상이어서 내가 고용해야 될 사람은 전기분야 기술자이거나 기술사이거나 기술사입니다. 기술사이거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실무경영 이상인자여야 한다.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발전소의 전압이 10만 kW 미만 10만 볼트죠. 10만 볼트 미만이면 산업기사 실무경영 4년 이상인 분이 있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 위에 있는 분이 계셔도 좋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만 칠해놨어요. 그 다음은요. 2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이 2000kW 미만이면 기사 실무경영 1년 산업기사 실무경영 2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분 기본적으로 기술사 기사 실무경영 2년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이라고 얘기하면 산업기사 실무경영 4년이신 분 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밑에 거 2000kW 미만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500kW 미만까지 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안고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야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 안전관리자의 조건 제가 색깔은 칠해놓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보조자 기능은 어떻게 되겠냐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격 조건이기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많은 내용은 어려우니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런 분들이 업무를 어떤 것들을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요. 넘어가죠. 자,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좋고요. 자,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확인 점검 이에 대한 업무 감독 그리고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 감독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과 작성이 일지 만든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그런 거고요.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태양광 유지 보수 측면 그리고 태양광 점검입니다. 우리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의 관리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점검, 비전기점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을 전기안전관리자가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보수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 범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이건 시험이 조금 많이 나와서 저도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전기설비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하죠. 당연히 안전점검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특별히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거 보셨어요. 보셨던 내용이에요. 인허가 절차할 때 여러분들 벌써 한번 보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때 우리는 안전관리를 한 번 더 점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태풍, 폭설, 그러한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죠.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하셔야 되겠죠.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 태풍 심각하죠. 폭설 심각하죠. 자, 이러니 당연히 특별 안전점검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는 장마철이나 동절기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취약 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우리 해당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 때 우리는 특별 안전점검이라는 걸 하더라. 자, 그 다음은요. 특별히 지정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 시설물이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지정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을 할 거니 당연히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면 나의 태양과 발전 설비가 포함되면 특별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대에서 주관하는 또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보기로. 꼭 기억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전관리자가 선임하셨고 선임한 분은 반드시 본인이 근무하려고 하는 곳에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보호구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진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공구, 그리고 안전화, 또는 절연화라고도 했었죠. 그 다음은요. 뭐 안전대, 안전벨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목만 같이 보시죠.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그리고 보안경, 보안면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뭐 불꽃 용접 이런 거고요. 뭐 보안경이라고 하는 건 그쵸.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전모, 안전모, 보안경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체들 보통 뭐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절연용 보호구. 뭐 이거는 뭐 절연장갑부터 시작해서 절연공구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뭐 방열보,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도 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러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늘 언제나 일상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비정기점검 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수행하는 분들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